네, 누에미아 5장 후반 부분인데요 어제 본문에 의하면 누에미아는 백성들의 리더들을 책망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리더들은 백성들에게 이익을 취하지 아니하고 또 맡겼던 그런 담보물들을 돌려주는 것으로 그렇게 아멘하고 어제 본문이 이제 끝났는데 14절부터는 누에미아가 그렇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리더들이 따를 수 있었던 이유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촉구를 말하고 있었습니다만 14절부터 19절까지는 그 누에미아가 전했던 그 말이 왜 능력이 있었던가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누에미아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실천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리더들에게 그 이야기를 전해도 리더들이 아무 이야기도 할 수 없었고 반박할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누에미아의 힘은 자신의 삶 가운데 이것이 자기의 노력으로 나타난 결과라기보다는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15절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깊이 이해하고 있지 않는다면 이 말씀이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지냐면 누에미아가 참 위대한 사람이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보면 이전 총독들하고는 다른 모습을 보여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늘 이해해야 될 것은 뭐냐면 사람의 위대함과 사람이 정말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힘의 근간은 주님과의 깊은 동행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에미아는 상천하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경혜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혜했기 때문에 자신이 이렇게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삶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쉽지 않았죠 왜냐하면 다 자기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에미아는 자신의 삶에 12년 동안 청독으로 있을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는지 회고하며 지금 14절부터 19절까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12년 동안 나와 내 형제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족들을 지칭하는 것도 될 수 있습니다만 자기 형제들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자기가 함께 성벽을 재건하는 이 일을 위하여 함께 마음을 같이한 비전을 공유한 사람들을 말하겠죠 그들이 청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이 누에미아가 가지고 있었던 리더십입니다 혼자뿐 아니라 이 비전에 같이 동참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청독의 녹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18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청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면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백성들에게는 이미 그 당시에 정복자였던 페르시아에게 받쳐야 할 세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청독은 거기에다가 플러스 자신들이 받아야 될 것을 마땅히 백성들에게 또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생활할 때 필요한 것들 모든 것을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제 백성들의 원망의 내용들을 보니까 흉년도 있고 그렇죠 안 그래도 지금 여러 가지 부역들이 힘든 상황에서 누에미아가 보기에 자기가 당연히 요구해야 될 것까지 요구한다는 것은 백성들에게 더 큰 부담감으로 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에미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 비전을 같이 공유하고 있었던 형제들은 우리는 청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겠다 12년 동안 했다는 것이 대단하죠 그렇게 하려면 어쨌든 먹고 살아야 되는데 누에미아가 어떤 방법으로 자신의 그런 필요들을 채워 나갔을까 성경은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원래 부자였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산 중에서 그거를 소비했던 것인지 아니면 자신이 직접 경작할 수 있는 밭을 사서 스스로 그것을 충당했는지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다만 청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 그리고 그렇게 한 이유가 하나님을 경유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담겨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15절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청독으로서 마땅히 요구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지 않고 16절에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땅을 사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앞에 본문에 의하면 흉년이 들었으니까 그 백성들이 전부 땅을 파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도 하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삶으로 모범으로 보여주는 리더십인데 삶으로 모범으로 보여줄 때에 자기 의지로 하는 모범이 있습니다 자기 의지로 하는 모범은요 속에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원망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자꾸 비교하게 됩니다 나는 하는데 저 사람들은 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심은 열심은 주님과의 기쁜 동행하는 관계 속에서 나오는 열심입니다 이 일을 할 때는 기쁨이 있고 또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높은 차원의 그런 힘의 원천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적인 표현으로 굳이 표현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천국의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던 주님의 이 말씀을 깊이 깨닫고 알았다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의지로 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이게 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니까 할 수는 있어요 어느 정도 할 수는 있지만 마음 가운데 그렇게 평강과 또 이것을 하고자 하는 기쁨이 넘쳐나지는 않습니다 왜? 이 일을 주신 분의 깊은 뜻을 우리가 아직 온전히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것이고요 또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그 교제가 깊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일들이 지금 내가 경험해야 되고 감당해야 될 이 현실적인 일들이 더 큰 부담감으로 오기 때문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일을 해야지 해야지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여셨던 그 주님을 깊이 만나게 되면 이 일들은 당연히 하고 싶은 일이 되고 해야 될 일이 되고 나의 삶의 목적과 비전이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느헤미아와 같은 리더십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느헤미아가 하루에 자기와 함께 식탁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지금 17절에 지금 적어놨는데요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들과 함께 늘 같이 식탁 교제를 했다는 것이죠 또 그 외에도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족숙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과 함께 소 한 마리, 살진 양 여섯 마리, 닭 그 다음에 열흘에 한 번씩 각종 포도주를 전부 식사 때 소비됐던 양들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느헤미아가 이걸 다 충당했다 이렇게밖에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느헤미아는 자기에게 필요한 대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근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또 뭐예요? 하나님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보다 근본적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하여 이 모든 삶을 백성들에게 헌신한 것이죠 그것은 다름 아닌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느헤미아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그 시대의 하나님의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느헤미아의 짧은 기도가 나옵니다 곳곳에 느헤미아의 짧은 기도가 나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느헤미아는 늘 주님과 깊이 동행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내 하나님이요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런 일들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이런 일을 했죠 내가 이런 일을 했죠 내가 청동에 녹도 안 먹었죠 내가 백성들에게 같이 식탁을 나눌 때 리더들과 함께 내 돈으로 다 충당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라기보다는요 지금까지 느헤미아가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있다면 이거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이루리라 느헤미아가 구했던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게 무슨 말이었을까 제가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잘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12년 동안 녹을 안 받았으니까 이제 재정적인 걱정 안 하면서 살게 해 주십시오 내가 성벽을 위해서 헌신했으니까 이제는 정말 높은 자리에 앉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느헤미아가 내게 은혜를 베풀시옵소서 이 말은 뭐냐면 끝까지 나에게 감당해야 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런 느헤미아의 기도를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그리고 느헤미아가 했던 이 모든 힘들며 함께 고통당하는 백성들과 함께 자신도 함께 고통당하는 거죠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일부러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고통을 입고 백성들과 함께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주님의 이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 열심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이 일들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느헤미아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느헤미아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마음에 품고 이 비전을 완성하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던진 사람인 것을 우리는 이 장을 통해서 특별히 알게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 저희들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에 무엇이 보다 중요한 건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어야 될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실 것 성령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도록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기도로 나아갈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역들을 온전히 감당해 나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앞에 반응해야 될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느헤미아의 삶 그리고 이 삶이 능력으로 리더들에게 나타났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모습으로 있는가 늘 우리가 생각하고 생각하고 점검하고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능력이 나오고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우리는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갈 것인지가 분명하게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알면 알수록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나라를 향하여 그 의리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기꺼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주님께 내어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맡김으로써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복 받으면서 하늘의 진정한 축복 받으면서 기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니헤미아가 어떠한 희생적인 삶을 살았는가를 기록한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깊이 만나고 알고 있었던 사람이구나 우리는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렇게 살아갔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진정 믿는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 가족들, 또 교회, 또 직장에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니헤미아가 하나님 앞에 반응했던 모습과 같이 저희들 또한 우리에게 허락된 영역 가운데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반응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자의 반응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염려하고 고민했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헤미아가 그 믿음으로 살아갔던 것처럼 저희들 또한 하루하루 순간순간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